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깜짝이야 누구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성수동 주민이에요 근데 갑자기 리액션 해달라고 어디 사세요 저도 성수동 그래요? 어! 저 성수동 이마트 옆에 오 그렇구나 어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야간작업실 호스트 현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이 봤어요. 초록색 거기서 봤어요. 유명하신 분들 다 왔네. 이분은 누구신데? 황학동이 창설했다. 황학동이 창설했다. 굉장히 귀엽네. 일단 붐! 우리 허타의 붐! 뮤비 리액션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죠? 네. 뮤비! 스타트! 뭐야 뭐야. 뭐야! 뭐야 뭐야! 차 어디갔어! 아 피벡 트럭이네. 야! 되게 멋있다! 뭐야 뭐야? 오락실 같네 오락실. 비밀! 매트릭스인가? 매트릭스 테마인가? 매트릭스 같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약간 퀴빌 아니 퀴빌? 티비도 그렇고 약간 매트릭스 느낌. 매트릭스. 티켓은 뭘까? 티켓이 있었어. 아 우리 또 우리 콘서트 했던 거. 우리 멜로디가 애매했던 티켓들이 저기 쌓여있네요. 침짱. 너무 멋있는데? 멋있다. 이쯤되면 이제. 아 저기 있는 댄서분들. 제가 몇 명 아는 분들인데. 오 네네. 열심히 연습했는데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온대요. 아 다 쪼금.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 하얀 옷을 벗고 복근을 보여줄거야. 과연? 뒤에 약간 아끼는 걸 수도 있죠. 뒤에 터트리려고. 운동을 그렇게 하시면 저걸 안 보여줄게 없어. 그러니깐요. 수분 조절까지 다 했다는데. 야 멋있다. 들어와 들어와! 우리의 티켓들. 빨라. 저걸 또 빨았어. 우리 연말에 술라고. 아 좋아. 다시 술려고. 왜 안 벗지? 빨리 벗어줘. 빨리. 비주얼 폭발이다. 진짜. 봉. 형 봉이라고 해야 돼. 비주얼 봉했다고. 아 진짜. 와 비주얼 봉이다 진짜. 봉. 샤깔라까. 와 이거 어디야 근데? 슥. 빨리 벗어 하려고. 이지코 나올 것 같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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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입은 거지? 페르시아 왕자님인데? 삼백. 와. 대박이다 비주얼. 저기. 가끔. 어디 보고 있는 거야 방금? 공중부야? 갑자기. 현식의 now? 우주작업실? 어? 차. 신발이 약간 차 타요 같은데요?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? 약간 또 보고 싶은 뮤비인데 이거? 또 보고 싶은 뮤비다. 한 번으로는 모자라요 그들이 많이 담겨져 있네요 나는 일단 얼굴에 빠져서 못봤데 일단 비주얼에 홀려가지고 스토리를 못 봤어요. 스토리 본 사람 캐릭터가 일단 뭐.. 매트릭스 아니에요 진짜? 약간 오락실 사장님? 범죄도식? 들어와 들어와! 이런 것도 있고 그쵸? 인셉션 느낌도 났었어 약간 공상과학 이런 걸 많이 공중하고 갑자기 날아가지고 근데 민영이 형 DC 좋아하는데? 슈퍼맨? 배드맨? 배트맨? 배트맨은 차가.. 못 날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그런 약간 히어로를 민영이가 좋아해서 약간 히어로 느낌? 나도? 히어로 느낌이 좀 나긴 했다 히어로 봐서 빌런이네 빌런 히어로가 아니고 그래서 붐 폭발시킨다고 빌런이네 아까 근데 빌런 느낌도 있어 아! 마지막 했었다 그래 빌런이야 있었어 민영씨 일단 야간작업실 야간작업실 초대할만한 퀄리티였습니다 노래도 좋고 노래가 일단 좋네 인정해줬어요 붐샤칼라카 뿅 뿅 뿅 뿅 뿅 뿅 뿅 그리고 약간 그 뮤비에서 그 고퀄의 냄새가 이렇게 오 이게 돈을 많이 썼네 정말 그 바닥에 바닥에 돈을 이렇게 바른 것 같은 야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10년차니까 어느정도 썼는지 대충 보이는데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많이 썼어요 그 정도로 이 앨범에 심혈을 기울였다 돈도 돈인데 진짜 비주얼이 얼굴이랑 몸이 거의 10년동안 최고의 뭔지 데뷔 자 1,2,3 헛타하이킹! 뿜뿜!